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렇게 만나 뵙게 돼서 정말 반갑습니다 저는 공단기 면접 대표 강사 차근욱입니다 자 여러분 필기시험 준비하시느라고 진짜 고생하셨습니다 필기시험 힘들죠 그렇죠? 필기시험이 사람 잡습니다 우리가 흔히 필기시험을 엉덩이 싸움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누가 한자리에 오래 앉아서 책하고 씨름을 잘 하느냐 이거를 조금 다른 식으로 표현한 게 아닌가 라는 생각이 좀 드네요 일단은요 여러분 필기시험은 혼자 해야 되는 싸움입니다 그러니까 많이 외롭죠 그렇죠? 그리고 또 당일날 컨디션에 따라서 이게 기억이 날 수도 있고 안 날 수도 있으니까 이게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라고 해서 굉장히 좀 불안하고 막막한 과정이기도 합니다 어떻게 보면 시험 자체가 되게 불안하죠 그리고 이 불안이 사람을 많이 힘들게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과정을 여러분은 잘 헤쳐오셨습니다 그야말로 대단한 거고 그야말로 정말 장한 거죠 자 그런데 이렇게 어려운 과정을 넘고 나니까 또 한 고비가 보입니다 그게 바로 면접이죠 그렇죠? 그런데 그냥 면접이 아니라 무려 국가직 7급 면접입니다 자 이 국가직 7급 면접 우리가 어떻게 노력을 해야 이 고비를 잘 넘기고 우리가 최종 학교까지 무사히 갈 수 있을지 이제 그 얘기를 조금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국가직 7급 면접의 특징을 한번 좀 말해 봐라 라고 한다면 저는 두 가지 특징 정도를 얘기를 하겠습니다 형식적인 절차 뭐 이런 거는 있다 얘기하기로 하고요 그런 것들은 빼고 그래서 본질적인 특징 두 가지를 좀 얘기를 해본다라 그러면요 첫 번째는 바로 블라인드 면접이기 때문에 면접으로 당락이 좌우된다라는 점입니다 그러니까 예전에는요 여러분 성적 자체로만 최종 합격을 가늠해 볼 수 있는 시절도 있었어요 아주 예전에는요 그때는 정말로 면접이라는 게 본인이 맞느냐 이제 뭐 흔히 우스갯소리로 사람이냐 아니냐 이제 이 정도 확인하고 넘어가는 과정이었다고 얘기들을 많이 하죠 그렇죠? 그래서 그냥 통과 의뢰 아니면 뭐 요식행위 이 정도로 본인인지 확인하고 뭐 자기소개 한번 해보라 그러고 몇 가지 물어보고 그냥 이제 끝났던 그리고 거의 성적순으로 결정이 됐던 그랬던 시절도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요 2000년 이후에 면접이 계속 강화됐습니다 계속 강화돼서요 지금의 면접이 단순히 통과 의뢰 정도는 아닙니다 면접이 실질적으로 최종 본성 게임이라고 봐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조금 성적이 원하는 만큼 나오지 않았다고 하시는 경우라고 해도요 그렇다고 하더라도 어떻게 준비하고 어떻게 접근하느냐에 따라서 결과는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기왕 여러분들이 면접 준비를 시작을 하신다라 그러면 무조건 붙을 생각을 하시고 준비를 하시고 무조건 최선을 다하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예전에 많은 학생들이 저한테 물어봤었습니다 선생님 제가 성적이 필기 컷인데 합격할 수 있을까요? 라고 이제 물어보죠 그러면 제가 항상 얘기를 했던 건 그겁니다 노력하면 되지 않을까요? 하고 이제 이렇게 말씀을 드리곤 했죠 다행히 그렇게 질문을 하셨던 분들 그렇게 걱정을 하셨던 분들의 결과가 지금까지 100% 다 좋았습니다 그 이유는 아마 그거 같아요 내가 조금 더 남들보다 노력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셨던 그런 열정 그 열정이 처음부터 끝까지 한결같은 노력으로 이어지고 그 노력이 결국 최종 합격으로 빛을 발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반면에 성적이 좀 내가 여유가 있다고 해서 시뮬레이션 수업에 나오다 말다 나오다 말다 이제 그렇게 혼자서 조금 자기의 성적을 너무 믿었던 경우 이제 그런 경우는 조금 이제 스스로 믿었던 결과하고도 좀 다른 결과가 나타나는 경우도 좀 있었는데요 여러분들이 수업이라는 과정에 있어서 최종 합격 그 다음에 공무원증 받을 때까지 공무원증을 완전히 받기 전까지는요 조금 계속 긴장하고 준비하셔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블라인드 면접이기 때문에요 여러분 분명히 여러분들이 노력을 통해서 이 면접 과정으로 내가 받은 성적을 만회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국가직 7급의 경우에 이 면접은 여러분들에게 새롭게 주어진 또 하나의 기회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국가직 면접이기 때문에 이렇게 면접 자체로 사람을 뽑는 데 있어서 조금 더 많이 기회가 부여될 수도 있고 공정하다라고 평가를 받기 위해서 노력하는 점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국가직 7급 면접의 특징 중 하나는요 바로 공정한 면접이라고 할 수 있죠 이 공정한 면접을 위해서 도입된 제도가 NCS입니다 NCS는 우리가 흔히 이제 국가 직무 능력 표준이다라고 얘기를 하기는 하는데요 영어로 얘기를 하자면 내셔널 컴퓨터시 스탠다드를 줄여서 NCS라고 합니다 제가 NCS는 조금 익숙한 편이라서 여러분한테 NCS 면접이 무엇인지 조금 설명을 드릴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지금 EBS NCS 공식 교재가 제 교재거든요 그래서 NCS 관련돼서 제가 이제 직업기초능력 평가하고 NCS 면접 이런 쪽으로 강의를 좀 해왔기 때문에 여러분께 그래도 조금 말씀을 드릴 수 있는 면이 있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하는데요 NCS 같은 경우는요 필기 시험으로 생각하는 경우들도 있으시지만 NCS 자체가 필기 시험은 아닙니다 NCS는 서류, 그 다음에 필기, 그 다음에 면접 과정까지 전부 아우르는 인사관리 프로그램 총체를 말한다라고 여러분이 이해하시는 게 아마 맞을 겁니다 그리고 NCS 같은 경우는 필기에서 사람을 조금 많이 뽑는 경우가 좀 있습니다 이게 물론 공사, 공단, 회사마다 조금 다 다르긴 한데요 한정 같은 경우에는 필기 시험을 보고 최종 합격자 대비 100배수를 뽑습니다 그리고 면접에서 정말로 최종 합격할 사람을 골라내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NCS 시스템 내에서는 면접 자체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필기 시험을 처음 준비하는 친구들은 우리나라의 시험 제도, 그 제도에 너무 익숙하다 보니까 면접보다는 필기 시험에 조금 더 많이 비중을 두고 준비를 하죠 그리고 면접에서 조금 어려움을 겪고 나서 그 다음부터 면접의 중요성을 깨닫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이 NCS 면접의 특징은 뭐냐면요 기존의 면접과 비교할 때 구조화되어 있고 객관화되어 있다는 점이 조금 다릅니다 기존의 면접에서는요 아무래도 면접관의 주관이 좀 많이 좌우하는 경향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면접관이 궁금한 거 물어보고요 그 다음에 면접관이 자신의 개인적인 판단 기준에 따라서 사람을 판단하는 경우도 되게 많았죠 그런데 이렇게 본다라고 하면 억울한 사람이 당연히 나올 수밖에 없어요 면접관이 누구냐에 따라서 내가 우수한 인재가 될 수도 있고 그다지 적절하지 못한 인재가 될 수도 있으니까요 그래서 이런 면접관 개인차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나타난 게 바로 NCS 면접 구조화된 면접이다 역량 면접이다 라고 하겠습니다 NCS 면접에서는요 그래서 표제 질문들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표제 질문이 있고 이 표제 질문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답변을 하시게 되면 그 여러분의 답변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꼬리 질문이 이어지는 식으로 진행이 되죠 자 어때요 우리가 면접 후기다 라고 해서 들었던 이야기들이 바로 이런 식의 면접이 아니었나 라는 생각이 조금 드시죠 그렇죠? 자 그래서 국가적 면접은요 NCS 면접 체제가 도입이 되어서 진행 중에 있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요 우리가 면접 준비를 할 때 이렇게 새로운 기회로 주어지는 이 면접을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되냐를 생각할 때 단순히 암기형의 퀴즈를 맞추는 것처럼 준비하는 것보다는 내 인생을 조금 돌아보고 그 다음에 나에 대해서 그 다음에 내가 공무원의 가치 그 다음에 내가 공무원으로서 어떤 역량을 보일 수 있는가에 따라서 결과가 조금 달라질 수 있다 라는 부분을 여러분이 좀 생각을 하시면 좋을 듯 합니다 자 그럼 두 번째 특징은 뭐냐면요 국가적 실급 면접의 두 번째 특징은 정책적 통찰력을 본다라는 점입니다 정책적 통찰력이다라고 얘기를 하면 그러면 대한민국 정부에서 2019년도에 진행하고 있는 정책들을 전부 다 알아야 되나요? 라고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 건 아닙니다 어느 정도는 여러분이 좀 아실 필요가 있겠지만 전부 아셔야 되고 전부 외워야 되는 건 아닙니다 단순히 너 이 정책 알아? 라고 해서 물어볼 것 같으면요 차라리 쪽지 시험 보는 게 훨씬 효율적이죠 사람 만나서 이렇게 직접 물어보고 답하는 게 얼마나 번거로운데요 사실 돈과 시간이 어마어마하게 들어가죠 그렇죠? 자 그래서 정책적 통찰력이라는 건 뭐냐면요 우리가 어떤 사안을 봤을 때 또 7급은 나름대로 중간관리자를 준비하는 분들이잖아요 사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어떤 사회적 현상이라던가 어떤 문제를 해결할 때 얼만큼 구조적으로 접근하고 얼만큼 이 문제를 실질적으로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의 관점에서 생각할 수 있느냐 없느냐 그걸 물어보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어떤 정책을 아느냐의 문제가 아니라요 어떤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의 How to의 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국가직 7급 면접에서는 뭐가 있어요? 집단토론도 있고 개인 발표도 있죠 그렇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는 이유가 왜 그러냐면 정책적 통찰력 다시 말해서 어떤 문제를 실질적으로 해결해 낼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느냐에 대한 평가 과정이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요 여러분들이 국가직 7급 면접을 준비를 하실 때 이 두 가지를 조금 염두에 두시고 준비를 해보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면접을 준비할 때 우리가 가장 먼저 하는 보통 모습들이 뭐냐면 기출질문들을 찾는 겁니다 그리고 기출질문이 잘 정리된 교재를 많이 선호들을 하죠 이런 노력들은 무의미하지 않습니다 충분히 의미가 있죠 그런데 여러분 면접은요 여러분이 이 생각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질문도 물론 중요하지만 질문보다 더 중요한 건 답변입니다 당연한 얘기죠 그렇죠 문제를 우리가 굳이 알고 싶어하는 거 그 전에 몸으로 봤는지 알고 싶어하는 건 왜 그래요? 정답을 말하고 싶어서입니다 정답을 맞추고 싶어서죠 그런데요 여러분 이 생각을 해보세요 면접에 정답이 있든가요? 정답에는 면접에는 정답이 없습니다 그렇죠? 굳이 정답이라고 한다면 정답이라고 한다면 여러분의 인생이 정답이죠 여러분의 얘기가 정답입니다 자 그러면 면접에서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는 건 뭐냐면요 기출질문들은 지금은 정보라는 것이 굉장히 많이 공개된 상황이죠 인터넷이라던가 아니면 뭐 여러분이 아름아름으로 혹은 이제 다양한 교재들을 통해서 이렇게 정보를 취합하실 수가 있는데요 질문 자체를 지금 기출질문을 아는 건 그렇게 어려운 문제는 사실 아닙니다 조금의 수고만 있다라고 한다면은요 그런데 정말 중요한 건 뭐냐면요 그 질문에 내가 어떻게 나만의 답변을 준비할 것인가 이 문제는 쉽지 않죠 그렇죠? 자 학원에 사람들이 와서 면접 준비를 합니다 그래서 이 질문에 대해서 강사가 뭐라고 얘기하는지 들어보고 그 다음에 그 질문과 답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메모하고 외워갑니다 자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그 답변이 그 답변이 되겠죠 차별화가 될까요? 차별화가 안 됩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가 나와요? 다 똑같은 사람들끼리 면접을 보다 보니까 결국 똑같은 답변 속에서 면접관이 할 수 있는 건 공정한 기준에 의해서 합격자를 선발한다 그러면 성적밖에 기준이 될 수 있는 게 없어져 버리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면접을 보실 때는요 그렇게 강사분들이라든가 아니면 교재에 있는 예시 답변들은 참고만 하시는 게 사실은 맞습니다 기출 질문도 중요합니다 물론 중요하지만 그거보다 훨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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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 중요한 거는요 어떤 답변을 할 수 있는가의 문제고요 그 다음에 어떤 질문이 나오든 간에 다 답변해 낼 수 있는 역량 그 역량을 기르는 게 사실 제일 중요하죠 이렇게 얘기를 하면 어떤 분이 이렇게 물어볼 수 있습니다 그걸 누가 몰라요? 그게 안 되니까 그렇지 왜 안 돼요? 충분히 할 수 있는데 그렇게 할 수 있는 건가요? 그게 안 되니까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